뭐하나 보다.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배 안에 넣으니까 분수가 나오네. 저런 데 갔으면 또 저런 것도 해 봐야죠. 넣을 수 있었네? 야, 아빠는 지금. 아빠 녹을 하는데 모르냐? 많이 쏘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던질 거야. 발로 한 번? 절대 먹을 거 같은데? 내기. 내기 무지하게 좋아해, 하여튼. 우리는 승부욕들이. 재활하게 쓰면 계속 내기. 유일하게 재활하게 닮은 게 승부욕이에요. 지는 사람이 벌칙. 무슨 벌칙? 지는 사람이 따빵 한 대 맞고 이거 치우기. 응. 아, 콜. 아빠 안 봐주는 거 알잖아, 너. 어우, 난리야. 내가 뭐 내가 이길 거야, 저. 타도 재활. 재활을 잡기 위한. 타도 재활. 엄청 열심히 뛰어당했잖아요. 맞아. 대결 좋아하시고. 목표가 많이 높아요. 와, 너무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한번 던져러 가보자, 저거. 동전. 오케이. 오케이. 동전은 아빠한테 있어. 동전이 들어가면 분수처럼 붐을 뿜는다, 여기. 저 돈은 고래 보호하는데 기분만 뛰나 보다. 너무 좋다. 아하, 자, 두 개. 아, 세 개 있다, 세 개. 오케이. 어. 먼저 하세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쉽지. 아빠는 발로 하는 거 먼저 보여줘? 아빠는 발로 하는 거 먼저 보여줘? 진짜? 한다고? 정말? 발로 하는 거 뭐야? 아, 가능하죠. 아빠는 축구 선수잖아. K리그의 긍자타를 세우는 일원국입니다. 역사, K리그 역사의 K동선. 잘 앞부리며. 감사합니다. 너무 허세 아닌가요? 동전을 발로 넣기 어려울 거지. 김 한 장 차이, 김 한 장 차이. 김이 아닌데. 한 뼘 뒤에 놨죠? 한참 한참 한참. 네. 아빠, 이거 이제 농구. 그냥 넣으면 안 되나? 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농구야? 아빠 요즘에 농구 선수잖아. 축구 선수가 끝났는데 농구 선수가 될지 몰랐네. 농구라는 건 다 잘하신 것 같아. 잘하고 싶어서. 그렇지.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째? 아유, 역시. 숨죽여 본 저희가 좀 민망하네. 이게 뭐라고. 숨죽여서 본 저희가 좀 민망하네. 와, 진짜 못한다. 대박. 우와, 진짜 못한다. 너, 포인트. 아빠가 들어줄게. 그냥 가자. 제가 한 번에 하면 너무 멋있을 거야. 왜, 왜, 왜.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저게 어렵나 봐. 네, 생각보다. 조금 해서 안 들어가나? 너 혼자 봐. 잠깐, 어. 왜, 왜, 왜. 아, 잠깐, 어. 어. 뭐야. 아,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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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어. 어. 어, 어. 너 써, 너 써. 저거 봐, 저거 봐. 어.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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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나온 게 아니야. 와, 왠지 내일. 축구가 막 거칠 것 같아. 봤지? 봤지? 이야. 기분 좋네요. 내가 이겼어? 아, 그래도 기분 좋다. 터지니까 뭔가 어, 깊은 소리. 형편이 서지는 기분이야. 아, 이거 너무 쉽지. 아, 일단은 제가가 뭐 시합을 가는데 굳이 그런 장난스러운 것까지 이길 필요가 있냐, 아빠가.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지금 한숨소리는 뭐죠? 셌어요. 소리가 셌어요. 이길 필요가 있냐, 아빠가. 라는 그런 생각에서 약간 어, 좀 핸디캡을 좀 줬죠. 어, 오늘 한번 승리를 맛보고 경기를 뛴다고 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딱 사게 올려줘야지. 그렇다기엔 진심으로 보죠. 너무 아쉬웠어. 너무 아쉬웠어. 머리 감쌌어. 누가 봐도 아빠가 봐준 것처럼 보였지. 아, 너 그 차 안 가? 떼어,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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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재하야. 아니야. 사랑해, 재하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나도. 돼요. 돼요.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오잖아, 지금. 아니야, 별로 안 무서워. 아,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잡고 때려야 돼. 어딜 때려. 주먹으로 때리는 거야, 이거 이거잖아. 그냥 이렇게 먼저 갖다 대. 갖다 대, 자. 눈 때리지 마. 아, 진짜? 눈 때리지 마. 아, 진짜? 아, 진짜? 아, 세 개 못 때렸어. 아, 빈말 박스다? 아, 세 개 못 때렸어. 아, 세 개 못 때렸어. 어머, 어머, 때리는 건 안 해놨어, 어머. 이게 더 아파. 이게 더 아파. 이게 더 아파. 아, 야, 짱 났어. 야, 나 이게 더 아파. 짱 났지? 어머, 어머. 야, 산 찍어봐, 여기. 아, 위험해. 어머, 어머, 어머. 해줘야지, 우리가 응원 왔잖아. 공략 같은 것도 좀 해줘야지. 세레머니 막 이런 건가? 어, 공략. 공략? 무슨 공략? 서브 앤 발리. 아빠가 좋아하는 서브 앤 발리. 발리 시도하기. 발리가 뭐야? 어떻게 던지는 건가요? 발리는 상대가 쳤을 때 바운드 되기 전에 앞에 나가, 네트 앞에 나가서 바로 이렇게 넘기는 거. 아, 서브 앤 발리는 아닌 거 같아. 쳐놓고 네가 잘 쳤을 때는 발리 들어가는 거. 오케이. 이런 거 시도하기. 그거 시도했을 때 아빠 쪽 보고 컴온 한 번 크게 외쳐주기. 컴온 한 번 크게 외쳐주기. 컴온 한 번 크게 외쳐주기. 그건 아니야. 그러면 해 주면 좋다,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드롭샷도 하나 해줘. 서브 에이스. 드롭샷은 상대방이 뒤에 있을 때 매트 앞에 살짝 떨어뜨리는 거. 아, 야구리, 야구리. 서브 에이스라고 해서 내가 서브권을 갖고 있을 때 한 번 해서 상대가 치지 못해서 득점을 했을 때 그게 테니스에서 거의 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아빠가 해서 너 성공할 때마다 아빠가 용돈 만 원씩 줄게. 용돈 만 원씩 줄게. 용돈 만 원씩 줄게. 오케이? 아니. 발리, 그 다음에 스윙 발리, 드롭샷 성공하면 만 원. 아, 이거 승리수당이야. 아, 아빠 축구는 어차피 축구는 수당이 있어. 자, 그럼 이제 제아가 얼마의 승리수당을 얻을지 또 한 번 봐야겠네, 또. 수당이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물론 잘하진 않겠지만 동기 부여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정말 제아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걸 했어. 분명히 아빠랑 제시랑 와 있는 걸 알잖아. 뭐 이렇게 컴원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응. 컴원이 뭐예요? 이겨줄 때 약간 세레머니 테니스 손스들이 많이 아, 화이팅하는 걸 자기 자신한테 아, 했다. 이동국 씨도 옛날에 축구할 때 포즈 많았잖아요. 제아를 위해서 세레머니를 준비한 적이 있어. 제아를 위해서 어떤 세레머니? 제아가 이제 테니스를 막 시작한 데여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테니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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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나 그거 너무 궁금해. 골을 놓고 막 뛰어가잖아. 어디, 어디로 들어가, 맞아. 막 뛰면 왜 그렇게 가서 다들 이렇게 옮겨. 막 옮기잖아. 미지를 못하게! 아니, 너무 좋으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근데 또 그 와중에 같이 즐기는 선수도 있는데 노하고! 노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킬로야 가라처럼 막 너무나 기쁜 거야. 그치, 너무 기쁘. 선수들이 와서 막 잠어가지고 막 끌어안고 싶은데 골 넣는 사람은 네, 네, 네. 카메라 앞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여자친구랑 약속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잡는 거야. 주의공은 안 돼. 네, 네. 날아, 날아, 날아 하면서 가서 하면 옆에서 같이 한다 그런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아빠 보면서 어떻게 할 건데 한번 해봐. 아니,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딱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딱 아빠 해볼게. 팡 튀겼어. 들어가면서 팡! 팡! 아빠 또 신났어. 컴온! 다행히! 컴온! 이건 무슨 스윙이야, 방금. 진짜 대박적이야. 왜? 고무줄 하는 줄 알았어요, 고무줄. 고무줄. 컴온 하면서 아빠 쪽으로 이렇게 할래? 아니. 왜? 약간 존중 속에. 아, 컴온. 이거는. 컴온. 두 손으로 이렇게는. 뭔가 받고 싶은 거야, 아빠는. 관중 속에서 만약에. 어,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렇지. 그 관중을 보면서 아빠 같이 이렇게 하면. 완전 이거잖아. 근데 직접 해보신 적은 있어도 받아보신 적은 또 없잖아. 이렇게 우리만 아는 그런 제스처를 한다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좀 뭉클할 것 같아서. 울컥할 것 같아. 두 손으로 이렇게는. 아, 싫어. 과연 이 세리머니를 할지. 이거는, 이거는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어집세나. 귀여워. 어머, 또 해. 귀여워. 연습을 또 해봐야지. 해야지. 페이크 원. 페이크 원. 페이크 원. 페이크 원. 표현드린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봐봐. 이렇게 하면서. 한 번만. 이거, 이거 2만 원이란 뜻이야. 이거 2만 원이란 뜻이라니까.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2만 원 해, 2만 원. 2만 원. 아빠, 2만 원 2 금액. 어? 오빠가 그냥, 컴온 할게. 그냥, 컴온 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서 봐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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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니야. 어, 2만 원도. 오빠 같아, 아빠 같지 않고. 이거 딱 해서 컴온 하고, 뭐, 발리. 정말 만 원, 만 원, 만 원 있지? 이걸 하면 이게 돈이 입금이 되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입금이 안 되는 거야. 에이. 이거는 마지막 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도장이나 싸인 같은 거지. 마지막 이 도장. 아, 싫어. 아빠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할게. 자신감 있게. 아니면 이걸로 하든지, 아빠한테. 아니요, 그냥. 그걸 왜. 아니, 아니, 근데 이거 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걸 하는데 약간 이게 엄지손가락이 약간 벌어지는 거야. 이거야, 이거. 컴온. 이거야, 이거. 컴온. 그냥 너는 주먹인데, 너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람도 다 보고 있으니까. 컴온인데 이거야. 어때? 어? 어? 아휴. 해봐, 해봐, 해봐. 자, 자. 연습했어, 연습했어. 자. 자, 시, 시작. 따고, 컴온. 따고, 컴온. 따고, 컴온. 아, 수줍 바꿔할게. 그냥 아빠하고 가족만 아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제아도 좀 무섭긴 하네요. 안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또 2만 원이라니까 또 연습은 해보네. 야, 야. 컴온, 해봐.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이거 뭐야? 어? 웃겨, 죽어. 웃겨, 죽어. 귀여워, 이제. 웃겨, 죽어, 아주. 어? 웃겨, 죽어. 어?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야, 컴온 이렇게 하면서. 컴온 이렇게 하면. 야, 사람들이 안 보여. 사람들이 안 보인다니까? 컴온. 그럼 보여, 안 보여? 어? 컴온.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컴온. 어? 안 보이지? 근데 아빠가 보면. 어? 얘 이거 뭐야? 와, 왜 할 때 한 거다? 이러면서. 아빠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만 보이는 거지. 다시 해봐, 해봐. 컴온 하면서 이걸로. 컴온. 이렇게. 너무 좋게 해.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저렇게 아빠랑 잘 놀지? 이거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몇 가지 미션이나 세리머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줬는데. 이런 거 했을 때 뭔가 나는 지금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싶게 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아, 만약에 이거 해서 오케이. 이거 하면은 따블이야, 따블. 두 개나 더 탈 수도 있어, 근데. 아... 4만원 하면은 제시랑 나눠 가질 수 있지. 아, 진짜 어때? 이거 친하러 가자, 이제. 오케이. 가자. 즐겨봐, 이 채널.